12살이요. 저는 이제 아 그 2년차. 쇠딩이라고 합니다. 남자요. 혹시 우아꾸님 아세요? 우아꾸? 아인크래프트 이제 뜻이 뭐예요? 나의 만들기? 그건 마이고 마인! 뭔가 반말이 들린 것 같지 않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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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제가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띠동갑내기 가외악기. 제가 마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왁구태형 시참에서 좀 비벼보고자 초딩 선생님한테 마크를 배워보는 과정을 재미있게 준비했습니다. 그럼 재미있게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었죠? 저 12살이요. 저는 이제 마크 2년차랑 초딩이라고 합니다. 남자요. 10살 때부터 마크를 시작하신 거네요? 네 그쵸. 와 레게노. 그러면 그때 녹화 끝나면 제가 문상을 드리도록 할게요. 괜찮으세요? 네네. 네 괜찮아요. 그러면 제가 원래 다시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. 고마워요. 넵. 네. 일단은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서버가 있는데 네. 오 진짜요? 네. 여기 이제 한국어로 안 바꾸시나요? 저 오늘 처음 켰어요. 아 그러면 저기 옵션.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. 아 마인크래프트 강의 서버. 마인크래프트 2년차 중수의 강의. 오 선생님. 혹시 우왁굿님 아세요? 우왁굿? 네. 너무 잘했어. 우왁굿님 영상 챙겨보세요. 그렇게 그냥. 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아는데? 그냥 보는. 가끔 마크 보는 정도? 네. 오케오케 시작하시죠 선생님. 일단은 ASD. 움직이는 거. 점프는 스페이스바. 포크래기는 쉬프트. 쉬프트? 아 이거. 네. 그 다음에 컨트롤. 컨트롤은 달리기. 아 오케오케오케. 키. 키? 네. 아 채팅. 채팅. 네. 오케오케. 도장은 이 정도면 됐고. 일단은 블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블럭. 블럭. 자. 첫 번째 잔디블럭. 잔디블럭. 한번 해봐요. 네. 가능한. 아니. 이걸 마카로 보내놨구나. 이거 마카로. 네. 마인크래프트의 아이콘이죠. 이건 뭘 쓸 것 같나요? 돌 아닌가요 돌? 네. 맞습니다. 오 맞췄다. 이거 이거의 차이점은? 똑같은 거 아닌가요? 똑같은 거 맞는데? 이거는? 실제로는 윤나는 거요. 이런 거 같아. 어! 선생님! 아유! 아유! 루즈폰! 루즈폰! 어디 있어요? 자, 이거 이거 이거. 한번 설치해 보세요. 좌클릭은 부수는거, 이것은 설치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. 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안 죽어요. 이거는 이제 물이에요. 저도 날개 설정 못하나요? 날개요? 아 이거는 마크를 어느정도 하면. 아 알겠습니다. 얼음. 이제 마인크래프트 뜻이 뭐예요? 해석해볼게요. 마인크래프트 뜻이야? 나의 만들기? 마인이 뭐죠? 마인이 저의 나이 아니에요? 내 눈! 이건 마이고 마인. 안 들어서 생존하는 게임이에요. 정말 시초는. 그런 깊은 뜻이. 일단은 나무를 3개 켜보세요. 꾹 누르셔야 돼요. 그 밑에 할 때까지. 그러면 아이템을 먹으시면 됩니다. 1을 눌러주세요. 이제 제작 칸에 4칸이 있잖아요. 네. 아무 칸에다가 나무를 올려둔. 시프트. 저클릭. 네 칸에 모두 다 넣었어요. 제작 때? 판자를 세로로 2칸. 오케이. 막대기 4개. 여기 제작 때에 설치. 이제 9칸이 생기잖아요. 우클릭을 하면. 2, 5번에. 2, 5번에. 막대기. 그 다음에 7, 8, 9. 나무판자. 악꽽이. 네. 국꽽이를 꺼내세요. 자 이제.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. 일단은 돌을. 32개 켜주세요. 32개요? 마크는 노동이에요. 마크는 노동이다. 네. 면헌. 오케이. 원래 이렇게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좋아해요? 네 좋아요 오 여기 철을 발견하셨네 아유 그러네요 네 자 철을 캐세요 이건 정말 좋은거에요 철이 나오면 그날 운은 정말 좋다고 아 나 운 정말 좋은거 네 잘 골라서 캐셨네요 자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네 자 돌을 들고 자 9칸을 판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렇게 놓으세요 들어갈 입구가 없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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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발상의 전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근데 안예쁜거 아닌가요? 생존 생존 게임이다 이제 침대를 만들어야 돼요 환자를 이제 1 2 3번에 1 2 3 그 다음에 양털을 4 5 6 네 그러면 침대가 나오죠 네 그걸 꺼내서 설치해볼게요 설치하시면 이제 잠을 자실 수가 있거든요 화장실은 없나요 집에? 마인크래프트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네 자면 이제 아침으로 바뀌면서 죽었을때 여기에서 태어납니다 1을 눌러주세요 블럭이 되게 많았군요 아 이걸로 건축을 짓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 있는 블럭들을 활용해서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보세요 아무거나요? 저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파란색을 이용해서 뭔가요 이게? 자동차요 이렇게 이제 자유도가 높은 거예요 또 뭘 가르치니까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? 그럼 이거 막 친구들이랑 할 때는 어떻게 막 불러서 같이 하는 거야? 아 뭔가 반말이 들린 거 같지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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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설마 아 그럴리가 아니죠? 진짜 아니죠 싸움 해봅시다 뭔가 욕이 들린 거 같은데 기분 좋겠죠? 이거는 이거는 니비를 좀 닮았으니 타랜 교배를 한 뒤에 아기를 낳아요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됐네요 선생님 혹시 저 몇 살 같아요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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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